안녕하세요 친구들입니다aste asleep to the saw 안녕하세요 주무bero원oned 안녕하세요 주무 beneficiaries 아이고OR 저번 강좌인만까지 남겨요 누구로אז descobr 안녕하세요 룬에이트 메인 보컬 Turn up 안녕하세요 룬에이트 타카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룬에이트 교연입니다 룬에이트 메인 타실 받고 있는 주 bus 룰네이트에서 랩과 아기 늑대 관납하고 있는 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 이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에서 화려함을 담당하는 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룰네이트에서 보컬과 방댕을 맡고 있는 지영입니다. 이제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추구할 때는 조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앨범부터 얘기를 해 보겠는데요. 이제 오랜만에 돌아온 룰네이트의 걸쳐. 미니앨범 2집 버프는요. 저희가 함께 모이면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앨범입니다. 타이틀곡인 슈퍼퍼 저희 슈퍼퍼는 강렬하고 중독적인 훅으로 단 번의 귀를 사로잡고 그 뒤에 에너지틱한 바이브를 보여드릴 수 있는 팝곡이고요. 특히 저의 평범한 일상에 각종이 나타난 누군가에게 운명하고 사랑할 뿐이라는 모습을 표현한 정말 인상적인 곡입니다. 네 각도리즈 콘셉트 노래 소개를 하자면 단결한 구성과 그리고 인트로부터 진덕 수 있는 눈러리가 돋보이는 노래로 자유롭고 자신감을 주는 소년들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아낸 곡입니다. 이제는 우리 브라질에서는 리스트 가르치 드릴게요. 어 오 오 청원자들한테 다른 우리한테 메시니 블렛 이고 진풍 의인 응 알려드려요 어떻게 생각하는걸 알겠어요 재미있는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명씩 다른걸 알려드릴게요 네 오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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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estructuras 저는 근데 근데 내 estructuras 저는 근데 더 잘한다 더 잘한다 되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끝인가요? 어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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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알아둘게요 당신은 지진이 아니지만 당신 때문에 내 세상은 흔들었다 당신은 지진이 아니지만 당신 때문에 내 세상이 흔들렸어 괜찮아 죽을지 솔직히 그렇게 swiftly 탁훈 시청자 거lk 지진이 어떤 부품이냐? 어느 부품이냐? 나의 부품이냐? 직업만으로요 어느 부품이냐? 어느 부품이냐? 어느 부품이냐? 아, 뭐야 어느 부품이냐? 고마워 뭘까? 돌리는거 바로 되믄지. 된삿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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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경찰 번호 아세요? 경찰 번호 아세요? 경찰 번호 아세요? 제 마음을 훔쳐서 신고해야 했어요. 혹시 경찰 번호 아세요? 제 마음을 훔쳐서 신고 좀 해야겠어요. 제발. 형 licenses. 네 데자파렛스 한 번만 마법을 부리나요? 당신은 날 바라볼 때마다 내 세상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정보는 날 바라볼 듯 내가 노랗게 beautiful 기다려 cactus 다른 방향으로 내 자신의 마법을 부리나요? 어떻게 말합니다 당신이 마법을 부리나요? 당신이 저를 볼 때마다 제 세상은 사라졌다 제가 세상에냐 아름다운 제가 잘antine 것 같다 저는... 제 아도. 칼를라. 안은... 안음을 내. 안음에... 제 아도. 제 아도. езdy. 몇 도? 제 아도. 만유... 제 아도. 제 아도. 제 아는. 그러면. 나는. 제 아도. 너너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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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제 휴대폰이 이상해요 어? 당신의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제 휴대폰이 이상해요 당신의 전화번호가 없어요 당신의 전화번호가 없어요 프롬트 내가 뭐에선 당신의 전화와 하나의 당신의 전화와 하나의 당신의 전화와 하나의 다른 두님의 전화와 하나의 이미 나는 지금 여기 당신의 전화와 하나의 너의 전화와 하나의 다른 두님의 전화와 댄스 이슈입니다. 오 저거? 진짜요? 어? 진짜요? 진짜요? 제가 왔어요. 당신의 남은 두 가지 소원을 무엇입니까? 더 있나봐요. 당신의 두 가지, 남은 두 가지. 약간 선도 주는 건가? 뭐 또 소원할 때는 세 가지. 지니가 왔어요. 지니가 왔어요. 아 지니? 첫 번째 소원이. 아, 쓴 거야? 제가 찍어 왔어요. 아! 네! 네!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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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지니야! 지니가 왔어요. 지니! 아 예정 안 했어? 그럼 남은 두 가지 소원은 무엇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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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wasser인 Cathalos! 이 세상에서 무엇인지 아쉽게 En 와이파이가 뭐 하는지? 뭐지? 와이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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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잡았지 그런 거 아닐까? 어쨌든 한 번 드릴게요 혹시 당신의 와이파이? 무슨 말이야? 왜냐고요? 당신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아아아아아악 차비 이스타쇼나? 차비 이스타쇼나? 차비 이스타쇼나? 차비 이스타쇼나? 차비 이스타쇼나? 차비 이스타쇼나? ols professora? pied scared 크로와쌈 오빠? 크로와쌈 크로와쌈 파트 나이 트리스 아니면 신장이 퍼센트 고쳐줘 내 신장이 고쳐줘 뭘까 주차할 추억이에요? 주차할 추억 내 맘 속에 당신의 자리가 있어 이렇게 понрав 주차할 추억 너 너 여말 뼈시는 아시구나 뭐 followers? 잘생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언어가... goodbye 언어가지고 예 이거 말할게요 당신은 설탕은 아니지만, 당신은 세상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은 설탕은 아니지만, 당신은 세상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준다. 당신은 설탕은 아니지만, 브라틴이 이렇게 아파. 내 세상을 더 달콤하게 만들어줘. 스위트. 미안해. 손으로 사자. 고마워요. 고마워요. 괜찮으세요? 저는... He's not different from the concept. 요즘 한국의 음악이 있어. 무슨 그런지? 영어. 이 책은 강아지. 이 책은 감자로, 약속할 때까지 발견해. 나의 음악을 알아보た다. 모르겠어. 네 너한테 누르면 흐미 흐미 틀렸어요? 네 끝났습니다 사람이 진짜 잘하고 틀렸으면 잘했어 네 10초만 생각해 오케이 8, 6, 5, 4, 4, 2 조금 맞았어 5초 맞았어 4, 4, 4, 1, 2 자, 고생 지금? 어딜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 오에이 뭐야? 아니, 미니스 같은 거 미니스 어떻게 해? 미니스 일본? 일본? 어? 좋아 잘했어 어쩔 수 자연 유니스 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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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맨틱한 마리에 오와 너무 귀여워 네 네 너무 좋아 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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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이파이가 난 친구가 없는데 와이파이가 이렇게 이제 일을 거칠 때마다 와이파이 낼 때에는 와이파이 나 진짜 너무 웃겼다 여러분 이 친구가 제 best friend is like 오늘 세일이에요 네 네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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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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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инов Burk 열심히 연습해서 멋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은 기대와 자신 부탁드리고 이 활동 동안 꼭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